지난 9월 18일, 배우 변희봉과 노형국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변희봉은 앞서 암투병 소식이 전해지기 전 오랜 시간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세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근황이 전해지지 않는 고령 연예인의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별세설이 돌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근황이 전해지지 않던 배우가 있는데요. 전원일기, 거침없이 하이킥 등에서 얼굴을 알렸던 배우 이수나입니다. 이수나의 경우에는 동료 배우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아 오랜 시간 답답함을 토로였습니다. 그런 이수나의 근황이 전해지며 또 한 번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수나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수나는 1947년에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2005년 MBC 성우 2기로 먼저 방송계에 데뷔를 했고 이후 성우로 활동을 하다가 1980년 특채 탤런트로 TV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수나의 본명은 이순재인데 원로 남자 배우 이순재와 동명이인이기도 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이수나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이수나는 검사나 판사, 변호사라는 직업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길을 택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법조인보다는 끼를 살릴 수 있는 연기자가 적성에 맞아요. 그렇게 MBC 드라마 대원군의 기생역에 캐스팅되며 브라운관에 전격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활동을 하던 중 2016년 5월 이수나가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2주 동안 의식불명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후 이수나의 딸은 어머니가 당뇨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혈압 때문에 뇌출혈, 뇌경색 기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수나의 과거 인터뷰를 인용해 혈액순환의 문제로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 중이었던 이수나가 보혈압 때문에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쓰러지기 한 달 전인 총선 때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소식은 더욱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6개월 가량 뒤 배우고 박윤배가 투병 중인 이수나의 근황을 당시 전했었습니다. 세 번인가 병원에 갔었어요. 나를 알아보는지 몰라보는지는 몰라도 눈을 나한테 뜨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 환자가 언니가 저러는 거 처음 봤다. 박선생님이 오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수나씨 나왔어. 나왔어 그러니까 내 느낌인지 몰라도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이수나가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 병원을 옮긴 후에 모든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김형자는 병원의 동료 선후배들이 다 찾아갔는데 그 후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닿는다.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12월 한 방송에서는 이수나의 근황에 대해 출연진들이 이야기하던 중 패션 디자이너 하용수가 나는 5개월 전해봤다라며 가끔 내가 잘 가는 장어집이 있다. 거기서 나랑 술도 한 잔 주고 받았는데라고 이야기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때 역시 이수나의 근황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에 출연진들이 건강해지셨네. 두 분이서 대화도 한 거냐? 라며 놀라움을 표하자 하용수는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김형자는 혹시 잘못 본 거 아니냐라며 재작년에 본 거 아닐까라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형자의 의심의 하용수는 아니다. 내가 그 누나를 왜 몰라? 분명히 봤다라고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수나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수나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수나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수나와 남편의 인연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수나는 과거 선배 배우 오지명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이수나보다 4살 연상이고 학교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1975년 결혼식을 올리고 1남 1녀를 낳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충실했던 남편이 10년을 넘겨 생활이 안정되자 슬슬 딴 짓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니 외도니 말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갈려요. 나한테 걸리면 본인은 딱 잡아떼면서 내 가슴 속에는 항상 이수나가 있어라고 애정공세를 펼쳤어요. 그러면 나는 스르르 녹아내려서 용서를 하곤 했죠.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외도는 멈출 생각이 안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집전화 번호로 어떤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의문에 여자가 한숨을 푹 쉬며 내 친구랑 댁의 남편이 한창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대개 남편 간수 잘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나에게 전화를 한 의문의 여자는 남편의 원조 내연녀였어요. 원조 내연녀를 배신하고 그 여자의 친구와 또 다시 바람이 나자 원조 내연녀가 복수심에 불타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2001년경 둘은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됩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무턱대고 베풀기를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좀 심하게 했어요. 평소 속정이 깊지만 화가 나면 욱하는 성격인 남편은 말다툼이 시작되면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곤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나는 행방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위에서 여자가 있다고 말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집을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4개월 후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결국 딸과 함께 남편에게 달려간 이순아는 남편 옆에서 간병하고 있는 내연녀를 보게 됩니다. 간병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남편의 여자라는 걸 알라챘어요. 무작정 그 여자를 찾아 병원 구석구석을 뒤졌는데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만날 수 없더라고요. 병원을 다녀온 이후부터 제 삶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수면제를 먹고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음식물이 얹혀있는 것처럼 명치 끝이 꽉 막혔는데 죽을 뻔만 같더라고요. 그 후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그 우울증으로 배신감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심하게 2, 3년 그 후로도 6년간 우울증을 알았어요. 대인기피증, 무력증을 알았어요. 아침에 눈뜨기도 싫고 숨쉬기도 싫어서 해서는 안 될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술로 살았어요. 1년간 밥 대신 술만 먹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까지 결국 진행하게 되는데요. 2년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소장이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수치인 불명으로 되돌아왔더라고요. 법률 사무소에서 남편이 병원에 있는 걸 모르고 오피스텔로 소장을 보냈었나 봐요. 솔직히 저 역시 정말로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소송을 제기한 줄 알면 남편이 겁을 먹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수나는 한 방송에서 다급한 마음에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남편 내연녀의 속옷도 구해와 태워봤어요. 그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나중에는 남편이 목숨이 끊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 이수나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서 술로 세월을 달래고 살았어요. 아는 사람이 계룡산에 있는 수련원에 가서 수양을 쌓으면 좀 나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가장 먼저 남편에 대한 집착을 끊고 용서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더라고요. 그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행동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남편에게만큼은 잘못했다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미움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수나는 마침내 모든 일의 근원이 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남편을 사랑했지만 배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곧잘 해댔는데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털어낸 뒤 그 길로 남편의 병실을 찾았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항암 치료를 8번이나 받아서 대머리가 된 남편의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 곁을 떠난 것 같았어요. 혼자 살던 40대 후반의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그 남자 곁을 오래도록 지키겠어요. 결국 이수나가 남편의 간병을 도맡아 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배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법을 터득합니다. 외부와 담쌓고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우울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종교가 없다면 운동에 몰두하는 게 나아요. 합김에 친구들하고 카마레에 가서 춤추다 딴 남자 만나 맞바람 피우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초라해질 뿐이에요. 이렇듯 이수나는 남편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이수나는 한 방송에 출연한 배우 신충식을 통하여 근황히 알려졌습니다. 신충식은 이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제일 오랜 시간 동안 부부연기를 한 이수나예요. 20년 넘게 전원일기에서 여보, 자기 하면서 살았어요. 이수나는 대단한 분이에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게다가 아주 미인이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지난 2월에도 신충식은 방송에 나와 이수나를 언급하며 10년째 도저히 연락이 안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신충식은 과거 어느 병원에 갔는데 이수나의 사촌인가, 팔촌인가 아무튼 동생이 있더라고요. 그 동생이 병원에서 사모 업무를 봤어요. 난 그걸 모르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동생이 인사하면서 제가 이수나 동생입니다라고 했어요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당시에도 이수나와 연락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동생에게 연락할 방법을 물었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변에 연락을 닦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했던 김수미로부터 이수나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사람들에서 전원일기 출연진들과 대화 중 김수미는 이수나 씨 소식 들었냐? 몇 년째는 외사 상태로 누워 있다. 집에서 쓰러졌는데 발견이 늦게 됐다고 하더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인은 이수나가 입원하기 이틀 전 만난 적이 있다며 맥주를 한잔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틀 뒤 병원에 갔다고 해서 피곤해서 쓰러진 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회자는 씩씩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일 모른다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개인은 골든타임을 놓친 거다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김회자도 빨리 갔어야 했는데라며 속상해했습니다. 뒤늦게 전해진 근황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퇴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